예술로 반짝은 서서울 예술교육센터의 예술놀이 랩 TA 7명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한 일상 속 바캉스와 함께 진행되는 예술놀이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예술놀이 랩은 예술가 교사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창작, 실행의 플랫폼입니다. 이번 예술로 반짝은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김현주 피경지 작가의 화이트 앤 칼라 파라다이스, 김자현 윤윤상 이해원 작가의 노래하는 별자리, 김재현 신다혜 작가의 나, 너, 함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이트 앤 칼라 파라다이스는 공예와 한국화를 체험하며 우리 가족의 소중했던 기억을 오색찬란한 색으로 표현해내는 시각예술 프로그램입니다. 노래하는 별자리는 종이 랜턴과 오르고 락고 위에 나만의 별자리 이야기를 담아보는 통합예술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너, 함께 그림은 커다란 벽 위에 수많은 색과 오브제로 찍고 긁고 뿌리고 칠하는 즐거운 예술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3개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방학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술자판기 최인경이었습니다.